천신궁 황후신당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하반기에도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제수소만 가득하시길 천신궁 황후신당에서 빌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도 경자년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띠별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주는 연월일에 따라서 또 성취에 따라서 성취의 또 분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운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쥐띠 2020년 경자년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살 병자생 되시는 분들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복학하시는 분들 자 이제 마음 잡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 있고 여자분들은 취업할 수 있는 운이 하반기에 열립니다. 이 병자생분들은 남자분들 여자분들 모두 다 이렇게 일찍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할 수 있는 운도 있고 자수성가라는 운이시거든요. 시험운도 열리기 때문에 필기시험이든 면접시험이든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37살 갑자생분들 하반기 운세입니다. 문서운 하반기에 있습니다. 이사하시는 이동문서 있으시고 이사는 하셔도 되겠습니다. 직장의 이동문서도 있습니다. 한 직장을 오래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한 번 바꾸실 수 있는 운이 있거든요. 직장에서 명태를 원하는 직장이 있으면 명태하셔서 퇴직금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직장 알아보셔도 취업률이 높고요. 또 다른 사업 준비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37살 갑자생분들 하반기에 들어오는 문서운 이동문서운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49살 임자생분들입니다. 49살 임자생분들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힘들으셨을 거예요. 이 분들 묶여있는 운이셨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고 어떤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성과가 없었을 겁니다. 올 하반기에는 서서히 움직여도 되는 운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그동안 버려놓았거나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이 풀어지는 운이시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금전이 들어오는 운이시거든요. 작년 올 상반기에 금전 손해를 보셨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나갔던 금전 들어오는 운이십니다. 자 49살 임자생분들 하반기 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61살 되시는 경자생 쥐띠 하반기 운세입니다. 자 올 상반기에 문서운이 있으셨는데 아직 문서운이 없으셨거나 딜레이 되셨던 분들 하반기에도 문서운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이분들은 생각을 너무 신중히 하시기 때문에 그냥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오래된 작은 문서 정리해서 큰 거 하나로 묶어놓으시라는 운이시거든요. 그러한 문서운이시거든요. 하반기에 재테크하실 수 있는 운도 있으시니 오래 힘들게 투자를 해서 들어온 문서가 아마도 3, 4년 뒤에는 금전떡을 보실 겁니다. 건강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신경계, 혈액이나 핏줄 쪽 많이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쥐띠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